공공기관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는데 세상에 처음 본 이에게 1억 원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재판은 김정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던 지난 2014년 16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근영 씨가 피해자 측에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1심 판결을 깨고 청탄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박근영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생명 무죄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근영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영 전 이사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양손을 꼭 잡고 재판부 판결을 듣던 박 전 이사장은 유죄 취지의 선거가 나오자 순간 크게 낙심한 듯 큰 숨을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1, 2심 유무죄 판결이 갈리면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최종 법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법률 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률 방송 김정래입니다.